ETF라는 게 저희가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 코인 사면 그냥 업비트나 비성 가서 사면 되는데 오히려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ETF 출범 초기에는 최근에는 ETF가 기관이라는 툴을 통해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던 게 한 3달 됐고 지금은 좀 주춤합니다만 앞으로도 확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정리하고 시장의 변화를 발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치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월드라는 기업용 비트코인 소개 행사 이게 매년 하는 거라면서요? 네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매년 하는 거 맞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지난 작년에 했던 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졌었고 올해 대신에 했던 행사는 유튜브에 다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언론사, 마케팅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저작권 위반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그래서 조깅하면서 아침에 몇 개를 다 듣고 굉장히 내용을 감명 깊게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단 마이클 세일러가 헤드라인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 정말 감명 깊은 제목 아닙니까? There is no second best 비트코인이 최선이다 정말 감명 깊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트코인 인사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입니다 이분의 발언을 어제 정리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백군종 이사께서 정리하는 인사이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양반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빅테크 기업의 주가와 일반 주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위의 초록색, 지금 오른쪽 위로 쭉 뻗어있는 우상향된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 상승 평균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뭐 보이지도 않는 바닥을 끼고 있는 게 밑으로 쭉 하고 있는 게 나머지 493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s the best idea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약간 비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점프를 합니까? 일단 디지털 전환이 지금은 트렌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이 무조건 트렌드다 그러니까 주가, 주식, 저 지수만 봐도 알지 않느냐 s&p500의 500 종목, 미국의 대기업 500개가 저렇게 7종목과 493종목으로 나뉘어서 극명하게 결과가 갈리는 거는 그 7종목이 뭐냐? 다 it 기업들이잖아요 테슬라 정도 빼면 약간 애매한 테슬라도 자식이들은 it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ai를 만들고 있고 로봇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카테고리죠 그래서 it 전환,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 많은 영역들이 it로 전환돼 왔어요 우리가 편지를 이제 안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홍 부장님과 제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를 열고 맛집을 찾아보고 이런 게 다 디지털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뭐 예일프 같은 어떤 뭐라 그러나 전화번호부 보면서 이렇게 뭐가 맛집이지 하고 보고 이랬으니까 그런 혁신을 이뤄낸 기업들이 저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이 다 디지털화가 됐는데 아직 캐피털, 자본만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다 자본은 도대체 어떻게 캐피털화를 시키냐 세상에 텐저블한 것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디지털화가 거의 다 됐는데 돈, 자본, 자산은 디지털화가 안 됐다 맞아요 이걸 들으시면 근데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카카오페이로 돈 주고받고 은행 송금 같은 것도 모바일 송금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돈 자체가 디지털화 된 건 아니죠 맞죠 그냥 은행을 통해서 돈이 오가는데 우리가 그냥 앞단에서 핸드폰으로 막 거래하면 그 숫자를 뒤에서 장부를 시제에 맞춘다고 하죠 그걸 맞춰주는 은행의 역할이 아직 있는 거고 그래서 12시에 12시 10분까지 한 10분에서 15분씩 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은행원들 4시에 딱 은행문 닫으면 그때 퇴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은행원들은 이제 맞춰야 돼요 안 맞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엔 또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과 은행들 간의 홀세일 도매 돈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잇론이라든가 은행이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은행끼리 오버나잇론 하루짜리 단기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이제 리설브가 딸리면은 급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은 기존 전통 금융 레일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하는 전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서 은행들과 거기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화면 저희 나오는 화면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은 ppt가 조금 더 잘 보이게 pd님 조지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희장님이 중국은 이미 디지털화 돼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방금 전에 백훈종 이사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할 겁니다 일단은 숫자로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뒷단에서는 이 자산이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직접 후작업을 해줘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갔다는 거를 사람으로서 증명을 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 맞습니다 이 완전한 디지털화는 아니다 네 그렇죠 해외 송금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요즘 한 번도 이 해외 송금이 빨라졌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놈의 스위프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요거는 또 이제 또 신박한 컨셉 나옵니다 그립토 POW 이 proof of work 그러니까 채굴 방식이죠 자산 형성의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세일러 형이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결국 세일러 형은 MIT를 나온 공대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할 때 물리학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의 설명이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은 에너지가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너지가 전기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전기가 투입되고 그 전기 에너지가 monetary energy 돈의 에너지 화폐 에너지 화폐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항상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하는데 그 과정에서 POW가 중요한 겁니다 채굴자들이 이제 할 중앙화된 형태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채굴기를 가져와서 비트코인에다 꼽고 돈을 벌다가 돈이 안 벌리면 자기가 원할 때 빼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율 조직처럼 움직이지만 아주 견고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오랫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 번도 아우티지가 나서 블록체인이 선 적도 없고 이게 엄청 미학적으로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찾아보니까 어제 유현재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의 기본 전공은 우주공학이다 우주공학을 또 전공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전공이 많더라고요 똑똑한 양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하면서도 심플하게 발표를 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POW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형식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프로덕트로 가겠죠 그렇죠 최고의 디지털 상품이다 이 내용은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이시 디지털 코모디티다 어떤 내용일까요? 디지털 시큐리티 증권과 디지털 코모디티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큐리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에요 이거는 증권이다 그냥 증권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됐을 뿐이다 세일러는 지금 SEC 입장과 비슷하게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은 증권에 가깝거나 증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디지털 증권일 뿐이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큰 변혁이나 혁신이 아닌 거예요 증권은 얼마든지 디지털화 할 수 있죠 발행 주체는 똑같은데 근데 디지털 코모디티 한 번도 인류에 없었어요 이거는 원자재는 지구에 땅에 묻혀있었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다음 장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죠 다음 장 전 장 한번 볼게요 The Immaculate Conception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죄 없는 잉태 원죄가 없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즉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뭔가 창시자가 없이 세상에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 저 표현을 씁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만들어서 그냥 우리한테 주고 떠났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 깔끔하다 항상 이제 창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망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트코인에 그것과 비트코인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교회나 뭐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은 인간은 부족하니까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창시자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의 차이 그렇게 바라드시면 됩니다 네 원죄 없는 잉태다 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는 말을 마이클 셀러가 창조한 것 같네요 다음 자 연구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 사람 손으로 만든 최고의 자산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원죄가 없이 사람이 만든 최고의 디지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다 그렇죠 하면서 다른 자산과의 비교도 한번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2020년 8월 19일부터 10일인가요? 네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이거 장표를 소개할 때 마이클 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12%를 항상 우리는 무조건 손해를 보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적용된 수익률일 겁니다 저게 아마 마이너스 12%는 어서 오는 거냐 마이너스 3%는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이고 마이너스 9%는 미국의 미국 달러화의 광이 통화량 증가량입니다 M2 통화 연평균 증가량 2개를 합쳐서 12%를 매년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있어도 돈의 가치가 희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자산이 뭐냐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이랑 채권은 탈락 이미 마이너스 12% 안녕 안녕 너네는 소용이 없어 금은 13% 상승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2% 어드저스티드로 보면 13%고 그래서 사실상 별로 소용이 없다 원래 25%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모니터리 확장에 따른 삭감률을 적용을 하면 13% 오른 거고 그리고 나스닥과 S&P 굉장히 좋지만 비트코인이 그걸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죠 비트코인 어마어마하군요 네 맞습니다 저때부터 투자하셨습니까? 언제? 20년부터요 투자했었습니다만 샀다 팔았다를 했죠 저때는 4848 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쉽네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이클 셀러 파트는 좀 빨리빨리 넘기려고 저희가 왜냐하면 어제 또 정리한 부분이 있고 쉽게 또 따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나온 이제 마지막 정리 그래서 대체자산이면서 은행이면서 최고의 아이디어다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다 넣어봤거든요 아 네 멋있네요 네 그게 다예요? 여기서 이제 마이클 셀러가 정리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비트코인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반복적으로 하려고 지금 온갖 얘기를 다 여기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장편은 없지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지금 계속 제가 트위터에도 쓰고 했던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4억 명의 유저가 있다 뭐 크리프터커런시 다 합쳐서예요 이제 지갑 개수를 우리가 온체인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4억 개 정도의 이제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한 전 세계 2억 개 정도 어드레스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 하나하나가 다 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여러 개 지갑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사치로 2억 개로 보고 엄청나게 유명한 스포츠 클럽이 하나 있다고 하고 그 스포츠 클럽이 전 세계 2억 명의 팬 베이스가 있다는 건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인데 EPL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이제 막 팬이라면 약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어질어질 하실 메뉴 팬들 많은데요 네 지금 저도 그래서 텐하을을 빨리 잘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2억 명의 글로벌 팬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함께 기쁘고 가격이 내리면 함께 슬프죠 팬덤이다 팬덤이다 마이클 셀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바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오 나 당신 알아 하면서 술 한 잔 하자 막 이러는 그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끼리도 티셔츠 입고 있으면 뭉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백훈정 이사도 마이클 셀러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던가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종 관종이에요? 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땐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중후하고 네 맞습니다 뭔가 정말 멋진 중년? 10중년? 네 이랬는데 심지어 머리도 똑똑해 맞아요 비트코인을 좋아해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나오네 여기 왼쪽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3 2023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갔을 때 마이클 셀러를 만나서 찍은 건데 마이클 셀러가 저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자기 무대를 마칠 때마다 무대가 많으시잖아요 부르는 무대가 많은데 그거 끝나면 항상 행사장 한가운데로 와서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시간을 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슥 가서 찍은 겁니다 저 말고도 지금 줄 쫙 서 있는데 저게 관종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스트레티지라는 예전엔 작았지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 수장이면서 스스로 인플루언서를 자처하고 맞아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찍어주면 사진을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계속 찍어줍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셀러 이게 약간 방식이 비슷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알아서 퍼뜨려주길 바라는 내가 스스로 유명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입소문을 내주는 그런 마케팅 잘 하죠 네 아무튼 이런 유명한 양반을 만나셨다는 자랑은 여기서 잠깐 줬고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끄트머리에 결국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스티투이션으로 간다 이거를 마이클 셀러도 이제 인정을 하는군요 그렇죠 2020년대까지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좀 얼리어답터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면 점차점차 이제 이성적인 비이성적이라는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 법인과 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지금 써있고 그러네요 이유라고 써있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가라든지 그립토 카우보이즈 이런 사람들 추종자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립토 생겨나면서 막 따라왔다면 이제 일정 시점 뒤에는 인스티투이션이나 코퍼레이션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변화가 목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월드가 그 변화의 변곡점에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서 있는 기업으로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스스로 그걸 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21만 4,400개 숫자를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왜냐하면 매주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비트코인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물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증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전환사체 발행해서 비투로 비트코인 사고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 보일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다른 분이 바통을 받습니다 이 양반이 나옵니다 리버 파이낸셜의 알렉스 리시먼이 나오는데 저 친구도 굉장히 험불하고 너무 좋은 친구예요 딱 봐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친구 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저 친구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한 창업자고요 리버 파이낸셜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요즘은 리버라고 아예 바꿨습니다 이름을 비트코인 라이트네이 네트워크 아시죠 그 라이트네이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 3, 4위 규모의 굉장히 큰 노드죠 그리고 브로커리지 비트코인을 기업들이나 아니면 자산가들이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또 하는 회사입니다 중개 매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고객들이 다 법인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잘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묶어서 매월 또는 매년 이렇게 발행하는 거를 또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기 리버 리포트 저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어덥션 얼마나 대중화가 돼 있고 도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쫙 보여주는데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 앞에 이제 마이클 셀러의 끝으로 기관으로 간다 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이건데 벌써 한 시간이 다 됐고 천천히 설명을 빨리빨리 천천히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자 이 양반이 이제 처음에 영상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발행 스케줄부터 보여줘요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00만 개가 발행이 되고 반감기로 이렇게 뚝딱뚝딱 해갖고 2140년이 되면 끝이 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1960만 개가 현재까지 채굴이 됐다 네 몇 개 좀 남은 거예요 지금 미스 뭐라 그러죠 미싱코인? 로스트코인 로스트코인 이런 거 빼면은 얼마 안 남았던 얘기 140만 개 정도 앞으로 신규 채굴될 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백운종이사는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자면 채굴이 만약에 끝나요 물론 우리 세대에서 그걸 볼 일은 없겠지만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의 역할은 뭐가 됩니까? 비트코인의 역할? 네 이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채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채굴자들이 기여를 하고 보상 체계가 주어지고 하는데 2100만 개가 끝났어 네 그럼 그다음부터 채굴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트랜섹션을 채굴을 해야죠 계속해서 활동량이 줄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트랜섹션 수수료가 블록 리월드를 상쇄하면 그 이상으로 발생하면 계속해서 채굴기를 돌릴 요인이 생기죠 경제적 요인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반감기 그날 룬스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사이드 체인이 비트코인 블록에 탑재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 블록 섭시디라고 하는 블록 리워드라고 하는 3.125 비트코인 외에 트랜섹션 수수료가 8개, 10개, 12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채굴자들이 충분히 블록 리워드가 0이 되어도 채굴을 할 요인이 있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또 뭔가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배 현황을 바로 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조금 모여서 개를 한다 쳐도 이제 빨리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슬슬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저 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금색? 네, 인디비주얼스,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한 1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57%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점차 점차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펀드 ETF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뒤에서 이거 보여드릴 텐데 점차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 ETF가 현재 1일 공급량, 채굴되는 양의 2.6배를 사고 있다 그렇죠. 하루에 뭐 450개 정도가 지금 채굴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인플로우 월간으로, 일간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저기 하늘색 선, 저게 이제 비트코인 인플로우,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는 1일 유입량이고요 평균,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색 선이 비트코인 1일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대비 2.6배의 유입이 ETF를 통해서 ETF 하나만 보더라도 2.6배가 지금 이미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뭐랄까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사고팔고 사팔사팔하면서 나오는 물량 말고 실제로 신규 공급되는 채굴자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량보다 지금 ETF라는 기관들이 3배에 가까운 수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ETF의 향후 유입 예측을 바로 이 리버의 리시먼이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한 3.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 추세대로 계속해서 유입이 늘어나면 한 전체 공급량의 9%까지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늘어나는 프로젝션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약간 희망 섞인 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그 약간 주춤 추세를 좀 반영해도 저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이제 타임프레임 보시면은 2026년까지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저 정도 타임프레임이면은 저는 충분히 9%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체 2100만 개의 전체 공급량의 9% 슬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을 상대로 두려움이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바로 비중이 많이 기관 쪽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9.64%까지 늘어날 거다 ETF랑 펀드 다 합쳐서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오너쉽 보유량이 1년 안에 많이 늘어날 거로 저도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리버 같은 회사들이 그런 기관들의 자금을 중개 매유를 해주기 때문에 추세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추세를 보고선 저런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 ETF라는 게 사실 미국 기준 베이스일 거고 그렇죠 아마도 행사 타이밍상 홍콩권 반영이 안 됐을 거고요 물론입니다 향후에 나타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ETF, 싱가포르 ETF 이런 것들은 추정적으로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 기준으로만 이렇게 한 걸까요? 만약에 안 된 거면 더 많을 텐데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미국의 추정만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홍콩이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의 펀드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비중 이런 거 자체가 지금은 사실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시작이 되면 이제 봇물이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중이고 저 9%도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알렉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대에서 자꾸 이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김 의장님이 비트코인 비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위험요인을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위험요인? 어떤 이런 식의 이제 기관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게 있는가 아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트레이딩을 최대한 막는 게 가장 좋은 리스크 해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사면 되고 팔지 말고 계속해서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 사이클에 이번 사이클에 한 10일 정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지난 3번의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일을 놓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10일을 많이 못 누리시죠 사팔사팔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듣고 5점이다 싶으면 팔고 그러다가 가격이 더 오르면은 내가 잘못 판단했네 하고 따라 사고 저희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가격은 어쨌든 계속해서 15년 동안 보여줘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믿고 꾸준하게 개수를 모아나가는 형태로 투자하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기관이 유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기관 유입세가 ETF도 있지만 실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들고 들어오고 있다 이 사진은 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 잭돌씨라고 트위터 창업자가 블록이라는 기업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근데 캐시앱이라고 우리나라 약간 토스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캐시앱이 스퀘어라고 우리 식당 가면 포스기 있잖아요 포스기를 만들어요 그 포스기로 우리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스기에서 제 결제 금액의 10%를 자동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이제 저 식당 주인 사장님의 비트코인 계좌로 넣어줍니다 왜요?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식당을 경영하면서 모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맨날 거래소로 가서 사야 되잖아요 내 돈을 아무튼 매출이 일으켜지고 영업이익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저 앱에 들어가서 내 자영업자가 누르면은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관해 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주는 거죠 자동으로 사준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월급쟁이면은 내가 거래소 가서 월급 받은 거 옮겨서 맨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회사에서 직접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 근데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자영업자분들도 똑같은 거죠 내가 월급이 없고 대신에 이제 가게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내 월급인데 그거를 10% 자동으로 비트코인 계속해서 적립시면서 해주면 내가 직접 거래소 가서 이거 안 사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참 잭도시라는 사람이 트위터 공동창업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런 어플 한다고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나 사업자 거 사주는 거니까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를 뗀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컴바인 다 합쳐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산 데 쓰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데 여기는 무슨 수식이 있어갖고 신방과 나온 저로서는 깜짝 놀라는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제가 채찌피티로 돌린 겁니다 블록이라는 회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영업이익을 때려넣고 거기에서 지금 잭도 씨 말에 따르면 그 영업이익에서 한 4.2% 정도가 비트코인 매출이래요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매출이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약간 어플 같은 거 네, 약간 어플 같은 거 그래서 총 21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이뤘고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4.2%니까 8,800만 달러죠 8,800만 달러가 분기 비트코인 서비스 매출이니까 영업이익이니까 그거를 달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나누면 이제 2,9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0%를 비트코인을 사는데 매달 쓰겠다고 했으니까 10%를 곱하면 294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매달 294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블록이라는 회사는 사는 겁니다 4.2%일 때 294만 달러니까 이 4.2%가 늘어나면 비트코인 관련 매출이 늘어나면 저것도 늘어나겠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6만 달러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저게 몇 비트코인이냐 매달 49 비트코인을 블록이 아마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도씨의 블록이 영업이익의 10%로 비트코인을 이제 DCA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와서 상장 기업들이 심지어 어떤 큰 기업들, IT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쓰고 있다 그렇죠 테슬라도 지금 알려진 걸로는 9,740개인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테슬라도 갖고 있는 원래 한 4만 개 넘었었는데 많이 팔았죠 많이 팔고 회사를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니까 트위터 사는데 많이 썼죠 한 만 개 정도 가까이 테슬라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되겠네요 알게 모르게 더 큰 회사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5월 15일에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기관과 법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엄청 빅네임이 들어가 있다는 루머가 벌써부터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그러네요 스승의 날에 많은 블랙락의 비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때쯤 되면 이제 주간 100분종 아마도 2, 3회차 정도 아니군요 그 다음 회차 좀 될까요? 다음 회차 정도 되겠네요 네 그때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서비스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결국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얘네는 빛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존재들까지 생겨났다 이 얘기잖아요 전환사체를 또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1분기 말에 다시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1.5 빌리언 달러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비투 한번요? 비투? 네 자금 조달을 했고 그 자금으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지 약간 계산해 놓은 게 있던데 네 이것도 GPT 하신 거예요? 네 GPT 한 겁니다 제목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만 5천 개 살 수 있다 네 뭐 간단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15억 달러를 이제 개당 6만 달러로 계산하면 한 2만 5천 개 정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마이크로 스트레티가 매수할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다음 장표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1만 4천 4백 개 맞네 맞죠? 네 정확하시네요 아 이거 맨날 보는 화면이거든요 여기다가 2만 5천 개를 더하면은 46만 개 정도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제 2020년부터 저렇게 사기 시작했잖아요 월 평균으로 보면 매월 한 2만 2천 개 정도 샀고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사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계산해보면 한 월 평균 1만 8천 개 정도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2만 5천 개를 3개월 동안 산다고 했으니까 한 일간 8천 8백 개 정도 사는 겁니다 맞죠? 8천 8백 개 곱하기 3 하면 한 2만 5천 개 8천 8백 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개수가 이제 예전에 사는 것만큼 월 평균 1만 8천 개 이렇게는 못 사는 거죠 힘겹죠 힘겹죠 15억 달러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그게 뭘 보여주냐 점점 비트코인 개수 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이 IT 솔루션 회사 뭐 어찌됐든 이걸로 더 유명해지고 이걸로 더 돈을 더 받게 됐는데 비트코인 덕분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모아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클 세일러를 어떤 IT 기업의 제프 베조스나 이런 사람이랑 비교하기보다는요 그 사람 완전 사업가고 워렌 버핏이랑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워렌 버핏도 70년대에 헤지펀드 매니저 초창기 초창기는 아니고 그래도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같았을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본 지장을 가지고 플레이를 잘했거든요 자금 조달을 잘해서 그걸로 좋은 주식 사서 돈을 많이 불린 케이스죠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정확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굉장히 캐피털 마켓 지금 자본의 비용이 싸잖아요 저 전환사체가 이자가 연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0.675%입니다 연평균 0.675%의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왜 그렇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느냐 전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전환 비율의 프리미엄이 40% 가까이 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령이 아니라 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자들의 마인드는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40%라는 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 가격이 만기가 됐을 때 40% 이상 수익이 나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15억 달러씩이나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비트코인이 빚을 바랄 거라는 믿음이 뭐랄까 주식 사시는 분 채권을 가지신 분들한테 있다 미국이란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은 자금 조달의 70% 정도를 캐피탈 마켓이 발생합니다 캐피탈 마켓에서 자금 조달을 해옵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는요 60%에서 70%가 캐피탈 마켓이 아니라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즉 대출을 한다는 거죠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미국 외에 나머지 국가들은 왜냐하면 미국같이 강한 캐피탈 마켓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피탈 마켓이 있으니까 기준금리는 5.5%고 은행금리는 5% 6% 되지만 0.675%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엄청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70년대 워렌 버핏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거의 리스크가 없이 지금 이렇게 캐피탈 마켓의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주 성공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게 3개월 정도 된 ETF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이 21만 개를 보유량을 추월했습니다 앞서서 상당히 앞서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보다 ETF 몇 총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합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플러스 고래들이 비트코인 투척한다 이게 이제 기사가 어제 나온 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위협이 되는 개인들한테는 그런 기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개인들은 사죠 비트코인 이번 반감기 딱 지나고 나서 크리프터컨트 주기영 대표님이 저거 아마 트위터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7천 개가 이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로부터 축적됐다 이제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트코인 고래라고 하면 네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지갑을 고래라고 불러요 그거를 뭐 개인인지 기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지갑이 100개 이상 갖고 있어 비트씨를 이제 패턴을 보면 개인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래 지갑들이 반감기가 지나고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빠질 때 고래들이 어떻게 행동했냐가 이제 크리프터컨트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샀다 그 하루 동안 가격 빠졌을 때 딥에서 4만 7천 달러에 산 게 아니고 4만 7천 BTC의 수량을 샀다고요 총 2백 9시 아 29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썼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고래 기존 고래 계속해서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이더딥 바이더딥 해서 꼭지에 팔고 나갔던 이 고래들은 여전히 있는데 저점에서 저점에서 하는데 고래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죠 여기에 ETF 엑시트 안 하시고 엑시트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 나오잖아요 축적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어나다가 가격이 피크 치면 갑자기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단기 투자자가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가 될 거냐 고래가 될 거냐를 잘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한계도 없기 때문에 뭐 고래는 택도 없고 새우 정도 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 않나 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앞에서 기관들이 모으고 기업들이 모으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고래들이 모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여기서 개인들은 여기서 어떤 스탠스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앞서서 백분종 이사가 하셨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은 오르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계속 나오는 지표는 큰 손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비싸지는 걸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57%의 물량이 여전히 개인들에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일로 하일로를 계속해서 그리면서 가격이 우상향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아주 소수의 기관들에게 치중돼 있었으면 비트코인 개수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죠 웬만하면 굉장히 오추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거품이 확 쌓였다가 훅 꺼지고 거품이 확 쌓였다가 훅 꺼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기회예요 우리 개인들한테는 지금 제가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는 파월로우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2026년 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22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해 말에 6만 달러까지 또 떨어진답니다 6만 달러까지 또 떨어진대요 지금 이제 6만 3천 달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기회죠 22만 달러까지 갔을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 되면 나쁜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누가 샀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럴 때 또 현금을 잘 비축해놓고 있어야 가격이 6만 달러까지 훅 떨어졌을 때 사죠 그러면 개수가 이제 말씀하신 한계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같은데 사실 보면 2100만 개가 다 채굴된 걸 감안하고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을 나눠갖고 한 명당 많이 가져야 한 명당은 되게 조금밖에 못 가지니까 2만 5천 사토신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짤방들이 많이 돌긴 하는데 그거 가끔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크리프트에 투자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파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이에 250명 아까 300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소통은 조금 덜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집중도에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주간 백훈종 위클리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더 많은 소통과 함께 딥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인스님이 쇼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 지표가 될지 쇼치면 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